SK텔레콤 스마트홈이 제공하는 일상의 편리한 스마트홈의 모드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따른 집안 환경을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. 스마트홈의 예약 기능을 활용하여 기상시간에 맞춰 혹은 외출한 동안 등 당신이 필요한 때, 필요한 기기의 작동을 쉽게 예약해 보세요. 날씨 정보와 연동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다면 황사, 장마가 몰려와도 걱정 없겠죠? 당신이 집과 가까워지면 귀가 중임을 파악하고 쾌적한 집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합니다.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만드는 집안 환경. SK텔레콤 스마트홈 터치 한 번에 손쉽게 만드는 집안 환경. 일 1967 간을 통해 쾌적한 집안 환경도 터치 한 번에 손쉽게 만드는 집안 일상의 집안 환경을 해석 수 있는 집안 환경이 마법이 되어있습니다.